네이베스 올림포스 토케의 기본 1, 챕터 1의 유닛 1입니다. 유닛 1은요, 글의 주제 그리고 제목과 관련되어 있는 지문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제와 제목은요, 일반적으로 논설문을 가지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통해서 마주하게 된다면 주제나 제목을 찾는 요령을 공부하시겠지만 본 수업은 내신 수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신에 나올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닛 1의 첫 번째 지문은요, 당연히 가장 앞쪽에 있는 수능 아날레스스 라고 하는 지문입니다. 글을 읽으시기 전에 주제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가시면 글이 좀 더 수월하게 읽히실 텐데요. 주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첫 번째 문장이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공통된 초상부터 생겨났다. 이 정도가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도 나와 있죠. What is a fact beyond all doubts? 모든 의심을 넘어서는 사실인 것은, 이때의 what은요, 뭐뭐한 것은 정도의 의미를 갖겠죠. 그래서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라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은 이즈가 동사입니다. Is that we share an ancestor. 우리가 조상을 공유한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같은 조상에서부터 나왔다. With every other species. 누구와 공유를 하냐면, 지금 share A with B 구문인 거죠. A를 B와 공유한다. 그래서 모든 다른 종들과 공유한다는 겁니다. Of animal and plant on the planet.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들의 모든 다른 종들. Every time에는 단수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복수가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species는 단수의 형태와 복수의 형태와 같습니다. We know this.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다. 이것이 가리키는 바를 쓰시오. 라고 문에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조상을 공유한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ome genes, 어떠한 유전자들은 Recognizably, Recognize란 단어가 인지하다, 알아보다란 뜻이니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are the same genes. 같은 유전자이기 때문입니다. In all living creatures,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 속에서. 뭘 포함해서요? 동물과 식물과 박테리아를 포함해서. 우리 그 과학에서 종속, 과목, 강문, 개라는 거 배웠죠? 개로 갈수록 이제 더 큰 범주가 되는 거고, 종으로 올수록 좁아지는 범주가 되는 건데, 그 개는, 영어로는 킹덤이라고 합니다. 이 개는요, animal kingdom, 동물계와, 그리고 plants, 식물계, 그리고 박테리아, 균류계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보통 나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는, above all, 이런 접속부사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무엇보다도, the genetic code itself, 유전적 코드, 유전적 암호 그 자체는요, 이제 부연 설명인 거죠, dash를 통해서. The dictionary, 유전적 암호라고 하는 것은, 사전인데, 이 사전에 의해서 모든 유전자들이 번역되는, 다시 말해서, 이 유전자 암호라고 하는 것이 곧 사전이에요. 근데 그 유전자 암호에 의해서 모든 유전자들이 번역되는, 즉 해석되는 어떤 지도 같다는 이야기죠. 이 유전자 지도가요, 유전자 암호가, it's the same, 같습니다. same은 항상 앞에 더 를 붙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similar와 different은 앞에 더 를 붙이지 않죠. same across all living creatures, 모든 생명체들을 가로질러, 통틀어서 유전자가 같다고 합니다. 그 유전자 암호가요, that have ever been looked at. 어떤 모든 생명체들이냐면, that have ever been looked at. 에서 중요한 전치사가 이 애신 거죠. 원문의 형태가, people have looked at all living creatures, 였을 거기 때문에, 걔를 수동태를 바꾼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절로 바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치사 애신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been looked at. 이렇게 수동의 형태도 취하고 있어야 맞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we're all cousins. 우리는 모두 사촌이라는 거예요. five가 잘못 나와 있는데, 다 삽입된 것 같습니다. your family tree, 당신의 가계도는요, 당신의 가계도는 includes, 포함하고 있습니다. not just obvious cousins, 분명한 사촌들, 침팬지나 원숭이들과 같은, 뭐뭐와 같은, 분명한 사촌들만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like 대신에, including, 또는 searches도 가능하겠죠? 변형하면, 뿐만 아니라, 이 구문은요,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에서, 그 only를 just로 바꾼 거죠. only를 쓰셔도 무방하고요. not only obvious cousins,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또한, 당신과 유전자 지도가 같은 존재들은, mice, buffaloes, iguanas, snails, 달팽이입니다. dandelions, 얘는, 그 들판에 피어있는 뭐죠? 이렇게 후불만 날아가는 거, 민들레, gold neagles, mushrooms, whales, and bacteria, 이런 것들과도, 당신의 가계도는, 가계도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we are all our cousins, 이 모든 존재들이 우리 사촌들이다. every last one of them, 그들 중에 모든 마지막 것들, 또 다 우리의 사촌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댐 다음에 있는 컴마가, 마침표가 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새로운 문장이니까, isn't that,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모두 사촌이라는 사실이겠죠? 우리가 모두 사촌이라는 사실은, far more wonderful thoughts than any myths.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왔는데, 여기서 far라는 단어, 비교급 강조죠. 동의어로, still, even, much, a lot. 그리고 미스란 단어도 중요한데요. 원래 일반적으로 미스란 단어는, 신화란 뜻으로 쓰이는데, 이런 유형이, 수능 유형의 지문에 나올 때는요. 잘못된 믿음,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이나, 통념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의미가 이제 신화, mythology,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far는 비교급 강조다. 기억해 두시고, 멋지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어떤 잘못된 통년보다, 멋진 일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The most wonderful thing, 가장 훌륭한 것은요. 가장 멋진 일은,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멋진 일은, 대디아입니다. 대디아가 뭐냐면, 접속사 대시죠? 보호절을 이끄는 명사절의 대십입니다. We know for certain, for certain은 확실히 분명이라는 뜻이에요. For certain, for sure, 다 같은 의미죠. It is literally true. 글자 그대로,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점이, 정말 멋지다는 거죠.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발견했다는 점이, 정말 멋진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literally는 어휘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일단 literally라는 단어 자체가, 글자 그대로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literal이란 단어, 이 단어는 문학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literate 있죠?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이 세 가지 단어들은 비교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literally와 바꿔줄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는 마케팅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일단 주제문을 먼저 알려 드릴게요. 주제문이 중간 부분에 있는 이 지문입니다. Marketers need to be aware of these stages and be prepared to act at the appropriate time. 한글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마케터들은 소비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정도가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죠. Some people may be on the verge of buying the products. 어떤 사람들은요. be on the verge of가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뭐뭐하기 직전인 정도의 의미예요. be on the verge of, ing로 많이 쓰고, be on the brink of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verge나 brink는 어떤 낭떨어지나 가장자리, 모서리를 이야기합니다. 한 발자국만 더 가게 되면 떨어지게 되는, 뭐뭐하기 직전인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제품을 사기 직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whereas, 접속사니까 외워주시고요. 뭐뭐하는 반면, others may never have heard of it.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may have pp 구문이죠. may have pp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never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뭐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may pp를 썼고요. may 자리 대신에 might 쓰셔도 무방합니다. still 다른 사람들은 may have an interest. 관심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제품에. but do not have any money. 하지만 어떤 돈도 갖고 있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while 또 접속사 나왔죠. 이때 while과 같은 역할한 접속사가 그 전문장의 whereas입니다. while, 뭐뭐하는 반면, 뭐뭐하는 반면. 좀 정리를 해두시고요. 뭐뭐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might be aware of the product. 그 제품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be aware of는 알고 있다. 제품에서 알고는 있지만 but not yet interested. 아직은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some people 다음에 others, others, others 로 계속 연결되고 있죠. 흐름 좀 잘 봐주시고 some이 일단 나오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특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남기 때문에요. 이렇게 others others 그리고 others처럼 앞에 더 를 붙이시면 안 됩니다. 더 를 붙이게 되면 특정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계속 others 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부연 설명이죠. others might be interested. 다른 사람들은 관심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do not at present 현재로서는요. 현재는 have a need for the product. 그 제품에 대한 수요, 요구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and so forth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그러니까 사람마다 십인십색이라고 다 어떤 물건이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다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and so forth 또는 and so on 쓰셔도 되겠죠. 그래서 주제문입니다. 마케팅하는 사람들은요. need to be aware of 아까 be aware of 라는 표현 배웠었죠. 무엇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인지하다 이러한 단계들에 대해서 인지할 필요가 있구요. and be prepared 그리고 뭐 할 필요가 있다? 준비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병렬 구조인 거죠. 앞에 be aware 구조하고 뒷부분에 be prepared 가 병렬입니다. 뭐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to act at the appropriate time 적절한 시기에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접속사니까 외워두시구요. 예를 들어서 a couple who have just bought their first house a couple이라는 명사를 뒤에 관계대명사절이 주격관계대명사절이 수식하고 있죠. 당연히 후대신에 that 가능하구요. 방금 그들의 첫 번째 집을 산 한 커플이 커플은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혼자서 커플을 한 사람 없죠? 두 명이 보통 커플이기 때문에 동사의 스위일치를 head로 쓰지 않고 have를 쓴 겁니다. 이런 것도 어떤 문제로 나오면 순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just bought 방금 그들의 첫 번째 집을 방금 산 커플은 will not currently be in the market 현재는 시장에 들어와 있지 않을 것입니다. 뭐하기 위해서? 부사 목적이네요. 뭐하기 위해서? 집을 또 다른 큰 집을 사기 위해서 부사 목적이기 때문에 in order나 so as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구요. 또 다른 디아더가 아니라 unnother죠? 남아있는 집이 그 또 다른 사게 될지도 모르는 집이 정해져 있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디아더 안됩니다. larger house but very well 이렇게 될 확률은 커요. might be in 5 to 7 years time 이때 전치사 in이 중요하죠. 뭐 뭐 후에 약 5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음 시장에 들어오게 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면 이때 왼절은 관계 부사절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5 to 7 years time 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when perhaps they have started a family 그때쯤이 되면 그들이 가족을 시작했거나 그러니까 이 지문의 전제는 커플은 가족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해서 마지막 문장에 진짜 숨어있는 행간의 의미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거나 are earning more money 돈을 더 벌고 있거나 할 5년이나 7년 후에는 아마 시장에서 새로운 집을 찾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practice 2는요 첫 번째 문제 그냥 거의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 좀 어려울 수가 있죠. 주제에 뭔가를 보니까 휴멘비잉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대단히 역사적인 존재이다가 주제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인간은 인간은 과거의 것을 물려보다 활용하고 계승하는 존재이다 정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문장 보죠. 첫 문장을 보니까 few philosopher 시작하고 있죠. few 앞에 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장의 의미가 부정이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어가 붙으면 긍정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가 붙을 수 없다는 거죠. 이 문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that 이하를 부정하는 철학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that 이하를 부정하는 철학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that 이하를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어가부터 만든다는 거 그리고 that은 목적절을 이끄는 명사절의 that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죠. human beings are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to great extent extent가 정도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대단한 정도까지 엄청난 정도까지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대단히 정도 해석하시면 돼요. 대단히 또는 상당히 역사적인 존재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절이 부연 설명하고 있죠. that we inherit things from the past 우리가 과거로부터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상속받아서 change them 그것들을 이때 them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서 나왔던 things겠죠. 과거에서 물려받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물려받은 것들입니다. and then pass them 그리고 그것들을 다 같은 것들이죠. onto the future generations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 없이 시작하는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무언가를 물려받아서 그걸 다 활용하고 그걸 변화시키고 그걸 물려주는 존재들이다. 그게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language for example 언어는요 연결은 기억해 두시고요. language 언어는 is something that we learn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바꾸는 as we use it 우리가 그것을 사용함에 따라 as 사용함에 따라 사용함에 따라 그것을 배우고 변화시키는 존재입니다. something that 대신에 what을 쓰셔도 무방하겠죠? what에 뭐뭣한 것 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something that 전체를 what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what we learn and change as we use it 이때 이 시 가르치는 것은 the language 가 될 거고요. 앞에 나온 language and the same is true of science 무엇무엇의 경우에도 적용되다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be true of 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디는 덩어리란 뜻이거든. 그러면 그러면 한 덩어리의 이론 어떤 하나의 이론을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의 이론으로 시작을 하고 and then 그리고 나서 go on 계속 진행합니다. either to con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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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요한 이유는요. 비슷하게 생긴 단어 conform과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conform은 confirm은 일단 무슨 뜻이에요? 확인하다 확인하다 입증하다 이런 뜻이고요. conform은 보통 to를 써서 따르다 지키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뭐 abide by 나 comply with 이런 것들과 동의한 표현이죠. or to disconfirm it 또는 그것을 그것이 틀렸다고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어떤 이론을 가지고 어 이거 맞네 틀리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론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the same is also true of 아까 be true of 라는 표현 한번 나왔었죠. 무엇무엇의 경우도 사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자 같은 것이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 사회적 단체도 적용이 됩니다. such as the family 지금 5가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the state 국가 국가 스테이트는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주 국가 상태 이렇게 세 가지인데 여기서는 국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banks 은행이나 churches 교회나 그리고 기타 등등 and so on 아까 전 지문에서 and so forth 라는 그 표현 나왔었죠. most of which 이것들 중 대부분은요 are modified forms of earlier practices or institutions 다 변형된 형태의 이전의 관행들이나 단체들 제도들 협회들 변형된 형태의 것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most of which 아마 학교 내신 시험에는 most of them 이라고 나올 거야 이거 절대 안됩니다. 이게 왜 안되냐면 most of them 이라고 써도 뒷문장은 성립하죠. 그런데 문제는 앞문장도 성립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개의 완전한 문장이 지금 사이에 접속사가 있니 없니 접속사도 없이 연결될 수 없다는 규칙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most of them 은 안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접속사가 들어가면 될까요? 되죠. and so on and most of them 이건 말이 됩니다. 그건 맞는 문장이에요. 근데 and와 같은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관계사는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하잖아. most of which 로 써주셔야 되고 앞에 만약에 end가 끼어 있다. end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most of which 는 또 안됩니다. 그래서 되는 것과 안되는 것 좀 잘 구별해 두시고 수정된 형태죠. 형태가 수정된 거니까 수동태 형태 과거 문사가 쓰인 거죠. 현재 문사가 안된다는 이야기고 human beings therefore therefore 는 접속사니까 외워두시고요. 따라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never begin their existence 그들의 존재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from scratch from scratch 가 중요하죠. scratch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긁는 거예요. 한 번 이건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의 상태 무로부터 그들의 존재를 결코 시작하지 않습니다. 뭔가 근간과 기반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but always within some kind of context 그게 아니라 not a 법빈이며 not 대신에 never 썼습니다. 그게 아니라 언제나 어떤 종류의 정황 문맥 상황 속에 위치하면서 뭔가를 시작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context that changes 변화할 수 있는 정황 때때로 급진적으로 within a single generation 한 세대 안에서 급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정황 대신 주격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정황 속에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주제문 잘 정리해 두시고요. 네 그리고 유닛1의 마지막 질문이죠. 주제부터 일단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제는요 인간의 정보의 빈도에 따라 정보를 분류한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얼마큼 자주 받는지에 따라서 이걸 쉽게 꺼내둘 수 있는 곳에 둔다는 거죠. Metaphorically Speaking Metaphor 은유 이기 때문에 Metaphorically 은유 은유 적으로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유 은유 적으로 말해서 인간의 기억력은요 It's like a 뭐와 같냐면 Public Library 공공 도서관 과 같습니다. 은유 적으로 말했을 때 정확한 은유법은 like를 쓰지 않는 거잖아. 그지? 내 마음은 호수 같아요는 직유고 내 마음은 호수 은유 잖아요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은유법이라고 합니다 That organizes its books 자신의 책을 정돈하는 Organize는 정돈하다 정리하다 라는 뜻이고 That은 주격관계 증명사이기 때문에 위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According to 뭐에 따라서 예상된 인기에 따라서 인기는 예상되는 거기 때문에 과거분사용 쓰셔야 되고요 수동의 의미니까 Predicting 쓰시면 안 되겠죠 인기가 예상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Frequently checked out books 빈번하게 체크아웃되는 책은 체크아웃도 되는 거죠 따라서 Checking이 아니라 Checked가 돼야 됩니다 자주 빌려지는 책들은 다시 말해서 That is라는 접속부사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재진술의 접속부사이기 때문에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재진술을 하는 거예요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Namely로 바꿀 수 있고요 In other words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자면 Popular books 이러한 책들 예를 들자면 Dan Brown의 Blockbusters 급 책들은 Will be made available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질 것이고 In special spaces 특별한 장소에서 쉽게 꺼내 쓸 수 있도록 그곳에 정보를 넣어둘 것이다 책들을 넣어둘 것이다 Near the entrance of the library 도서관의 입구 근처에요 Near는 전치사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어 Nearly나 얘는 부사로 주로 사용됩니다 거의라는 뜻이죠 안 됩니다 Nearby 얘도 부사는 형용사로 사용되는데 지금 Nearby가 사용된 자리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대체가 될 수 없는 거죠 도서관의 입구 근처에 놓여질 것이다 뭐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easy 이 부분 중요한 문장인데요 서술형 대비 문장인데 체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외워주셔야 됩니다 부사 목적이죠 부사 목적이죠 뭐하기 위해서 앞에 In order 생략되어 있고 So as 쓰셔도 됩니다 Make it easy 에서 eat은 가 목적어 그리고 for memories가 의미상해 주어 그리고 to find them이 진목적어죠 의미상의 주어가 진목적어 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에요 누가 도서관 구성원들이 그 책들을 대비 가리키는 걸 쓰라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됩니까 popular books겠죠 시칭초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고 인기가 있는 책들을 구성원들이 인기가 있는 책들을 찾는 것을 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라는 거죠 대조적으로 접속 부사니까 외워 두시고요 대조적으로 less popular books 덜 인기가 있는 책들은요 덜 인기가 있는 책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쓴 뭐 이런 노벨문학 수상작이 쓴 이런 책들은 The ones rarely 여기에 또 오타가 나와있네요 Rarely checked out in the past 과거에 rarely 거의 뭐 뭐 안타 Hardly, scarcely, seldom 바뀔 수 있죠 Hardly Scarcely Sell them Seldom 동의합니다 거의 과거에 체크아웃 되지 않았던 것들 체크아웃이 지금 원수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번호 샀어야 되는 거죠 체크아웃 되는 책들이니까 체킹이 안 된다는 겁니다 Will be placed 이러한 책들은요 The ones가 주어고요 이러한 책들은 Will be placed 놓여질 것이다 어디에 놓여질 거냐면 In the back of the library 도서관에 뒷편에 가장 뒤에 놓여질 것이다 Because of the environment Being thus reflected in the memory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의 기억력 속에서 반영되는 반영되고 있는 환경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억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ake inferences는 유추하다 라는 뜻이에요 추론하다 유추하다 같은 말이죠 뭐에 대해서 추론하기 위해서? 환경에 대해서 추론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억력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의 다시 뭐 때문에? 우리의 기억력 속에서 반영되고 있는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이 있어야 뭔가가 기억이 잘 나잖아요 그죠? 아 맞다 그때 거기서 개 만났었지 그때 거기 이런 환경이 중요해야 개가 떠오르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환경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경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거기 하면 개가 생각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결하니까 외워 주시고 우리는 infer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인퍼런스의 동사형입니다 데디아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The more fluidly we retrieve an item retrieve는 되찾다 회수하다 찾아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물건을 하나의 아이템을 어떤 기억해야 될 항목을 기억력으로부터 다시 더 유창하게 찾아낼수록 빨리 빨리 찾아낼수록 The more often 우리는 더 자주 그것을 과거에 우연히 만났음에 틀림없다 must pp 구문이죠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이때 must는 다른 조동사가 되면 안 되고요 특히 should 같은 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되고 이 문장은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구문이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반드시 나올 거예요 더 뭐뭐하면 할수록 머릿속에서 더 빨리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그것을 과거에 만났음에 틀림없다 더 플러스 비교급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네 음 이 마지막 문장은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Norm As we retrieve item memory 이 문장으로 바꾸는 형태의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뀐 형태의 문장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네 이번 유닛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 주제를 파악하고 이제 변형된 문법들 좀 세세하게 파악을 해두셔야 내신 대비도 꼼꼼히 될 겁니다